안녕하세요 여러분 DMI 록을 오랜만에 찍게 됐는데 벌써 소리 들리죠? 판버튼 감독님의 정시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이시나요? 바다 이건 제가 감동이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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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그림 그려요 진짜 그림 그려요 중학교 때 그 흰버튼 그리고 그림 찾아보다가 이뻐서 제가 배경화면 했던 그림을 지금 샛눈으로 보는 이런 데에서 뮤직비디오 찍고 싶다 제가 어제 너무 가기 전에 신나가지고 이런 스타일로 그렸어요 진보튼 스튜디오라고 저로 따지면 작업실인거죠 힘을 얻고 가겠습니다 프렉스 해버렸습니다 이거는 이따가 숙소가서 언박싱 하도록 하겠습니다 루토랑 쇼핑하러 왔습니다 그 향 피우는 거 방에 드는 거 사러 왔습니다 지금 재고 있는지 확인 중 이렇게 그래서 제니예요 진짜로요? 저 알아요 아세요? 저.. 진짜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또 어디를 가실 겁니까? 루토 가고 싶은 곳으로 가죠. 저는 약간 옷이나 그런 걸 보고 싶거든요? 네. 이거 여기 제가 전에 TMI라고 했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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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야겠다. 감사합니다. 양념 갈비. 형님 생 갈비살 하나네요. 이거 양념 하나랑 맞습니다. 아 예. 이거 제가 해드리면 해도 되는 거죠? 해드리면. 굉장히 맛집이거든요. 우와.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예. 예. 제 TMI 같이 찍어주는 것도 네. 굉장히 또 재밌는 하루를 보는 것 같습니다. 바이오. 바이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팀 버튼 감독님 정신회 갔다 와서 제가 굿즈를 샀잖아요. 그거를 지금 언박싱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노트도 샀고요. 그리고 마우스테드. 그리고 메인이죠. 제가 액자도 사왔습니다. 어머. 오빠. 진짜 괜찮은데? 당연하지 그렇게 괜찮은 거 있었으니까. 오늘 밤 진짜 잘 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씻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녕하세요. 지금 제가 엄마랑 나고야 쪽으로 가서 여러 가지 보는 것도 보고 엄마랑 갔다 오겠습니다. 네. 엄마 손. 마미 손. 나고야에 도착했습니다. 예. 예. 엄마도 신났습니다. 제가 히데님 완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히데님의 전시회를 나고야에서 하면 돼요. 엄마도 영향 받은 적 없다 해서 같이 가고 싶다 해서 오늘. 이거를 엄마랑 같이 갔다 오겠습니다. 루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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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재밌었대요. 멋있었대요. 진짜 멋있었어요. 서른 됐어요. 서른 됐어요. 진짜. 저도 서른 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굿즈도. 굿즈도. 엄마한테 사줬고. 제 것도 샀고. 네. 거의 제 거예요. 나머지. 나고야. 돌아다니고.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엔딩몬트 여기서. 할게요. 이번에 이렇게. TMI 로그를 찍으면서. 느낀 게. 제 일상을 조금이라도. 투매분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어서. 정말 좋았고. 좋은. 에너지를 받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 TMI 로그. 파이팅. 굿바이. 투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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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리게.